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메이커스 입니다 이 카메라 영상 촬영하는데 인물동영상 이라는 게 있네요 지금 인물동영상 매뉴얼로 하니깐 어 좀 인물이 이렇게 딱 중심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오늘은 일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인데 저는 일요일은 되돌이기면 뭐 토일 일요일 토요일은 일을 해도 일요일은 되돌이기면 뭐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요일 아침에 아무튼 잠깐 나왔습니다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요 며칠 계속 허리통증 때문에 고문도 하고 막 지금 조금 밤에 조금 쓰리고 그랬는데 내일은 저희 그 작업실에서 그 광고 촬영이 있습니다 광고 촬영 유튜브 유튜브로 그 전송되는 cf 광고 상품 촬영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품은 도착해 있는데 전동 공구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그 영상을 저희 이제 제작 작업실에서 찍고 제가 직접 이렇게 출연을 해서 cf 로 출연을 해서 영상을 찍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좋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또 이루어진다는 거 자체가 좋은 일이고 또 광고를 찍으면서 돈을 받고 찍는 거니까 돈을 거의 뭐 100단위 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 앞으로는 이런 그 촬영 약간 유튜브를 하면서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게 유튜브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거고 뭐 제가 초창기에 많이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게 유튜브를 통해서 뭐 1인 지식 기업 1인 콘텐츠 1인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1인 방송 이런 것들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cf 광고 촬영 뭐 상품을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콘텐츠를 판매를 하는 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 그 중심으로 계속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그 맞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있고 또 그런 수 있는 시간적인 모든 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뭐 돈을 떠나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떠나서 떠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중심이 되지 않을까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아프게 되면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 하는 것 자체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리고 또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움직여서 막 육체노동으로서 하는 것들 많은 시간에 일을 해도 무리가 없겠지만은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나이인데 생각은 젊었을 때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게 몸이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몸이 근데 정신은 살아 있죠 정신은 너무나 그 배우려는 욕구 좀 부족하니까 나는 왜 예전에는 이런 걸 공부를 안 했을까 하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새로운 것을 또 새로운 것을 계속 접하고 한번 도전해 보자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떤 육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운동을 하면 되겠지 운동을 하면서 키워야 되겠지 당연히 키워야 되겠지만 저든지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할 텐데 키워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못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라는 말은 너무 자신감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계속 뭔가 거기에 맞는 일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뭔가를 또 구상을 하고 좀 더 넓게 보고 넓게 크게 그 사업이 되든 뭐 생각이 되든 그런 것들을 계속 넓혀 가야 됩니다 한 곳에 올인을 하다 보면 내 몸에 내 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올인하거나 내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한 곳으로 막 올인하는 것 보다는 적절히 분별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많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막 엄청나게 많이 바뀌잖아요 어차피 뉴스를 보니까 동네 마트 마트가 사라지고 막 그 퀵 플랫폼 서비스들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와 이게 정말 똑똑하다 그래야 되나 빠르구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남들보다 먼저 생각해서 머리를 똑똑하게 해서 빨리 시대의 변화에 빨리 이렇게 저걸 해야 된다 한쪽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근데 그게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바로 눈앞에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게 보인다는 거죠 자기의 분야를 저는 자기의 분야를 플랫폼화 시켜라 뭐 말이 업체가 있는지 뭐 이게 뭐 아무튼 플랫폼이라는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의 영역을 플랫폼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플랫폼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플랫폼화 시키는 거죠 저도 유튜브를 하는 것도 유튜브를 예전에는 그냥 일만 했죠 일이라는 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받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단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누가 뭔가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회사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물론 지금 1인 기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거 자체도 너무 믿을 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영역을 확대시키지 않으면 생존,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화 시키라는 거죠 한 곳에만 집중시키지 말고 저는 작업을 의뢰를 받아서 작업도 하지만 그것을 또 한 분야로 또 다른 분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내거나 하는 것으로 또 엮어서 가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을 보고 누군가는 또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것을 지금 이렇게 CF 촬영하는 것처럼 뭔가를 또 하나의 그런 연결고리를 계속 경제적인 수익을 끌어들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어떤 걸로 계속 영역을 확대시켜 가는 그 플랫폼을 성장 크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계속 고민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직원을 많이 두고 사람들을 많이 둬서 일을 많이 해서 하는 개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너무나 지금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안 가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정말 그 스마트한 인터넷 세상 스마트한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많은 변화들을 변화들을 또 배우고 자기 에 맞게 정말 노력해서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매우 중요하시게 저도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스마트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는 정말 저도 그냥 핸드폰 영상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는 거 그리고 동영상 찍고 이러는 정도이지 그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하진 않지만 최소한 정말 모른다고 그냥 그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조금씩 배워 가야지 가상현실 인공지능 내가 로봇을 저는 로봇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아무튼 로봇, 인공지능, 메타버스 세상, 이커머스 세상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신조어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변할 거에요 변화는 있지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여기 그 기회가 있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저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렇게 40대 30대 막 이렇게 IT라 그 뭐야 디지털 세상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을 잘 이게 지금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왔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기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작업실 세트 제작 무대 세트 제작 이런 걸 만들면서 뭐 자동차도 만들어 보고 이것저것 메이커 관련 분야를 한번 파 봐야 되겠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콘텐츠를 생산해서 이것을 하나의 또 뭔가 큰 플랫폼을 키워 봐야 되겠다 또 연장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뭐 그게 뭐 스마트 스토어가 되든 어떤 형식으로 되든 이런 CF가 되든 이커머스라 그러나요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계속 확장시켜 가는 거죠 생각을 계속 행동으로 확장시켜 가는 자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씩 기회가 생기면 어느 순간에는 확 이제 완전히 크게 퍼지는 처음에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혼란도 오고 이게 맞나 아닌가 불안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막상 그게 이제 하나를 이루고 나면 아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히 보인다는 거 경험으로서 경험으로서 안 것 같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말이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느낌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느낌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 용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경험으로서 뭐 이렇게 이렇게 막 해서 오늘 또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CF 광고 촬영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한번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루어진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이러한 정확한 내가 표현하고 언어는 잘 몰라도 느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정확한 언어 정확한 뭔지는 근데 느낌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실천에 옮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끔은 무대뽀로 무대뽀식으로 우리의 친숙한 언어 무대뽀식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아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광고 촬영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이라도 영상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스페어 영상으로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꼭 도전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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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